속맞은 것처럼 좀 불러보십시오. 속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여기 후렴을 부를 걸 그랬나 봐요.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? 키를 꽤 없게 잡았네. 일단 제가 총알을... 잘 못 잡았죠. 총수업을 시작하세요. 알겠습니다. 구멍 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 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와우! 너무 좋다. 이게 또 백재형 씨랑 부르는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. 느낌이 달라요. 근데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손이 엄청 섹시하세요. 손이! 감사합니다. 손이 섹시! 왜 이렇게 아니... 손이 손이 아니네. 굳은살이 이렇게... 어디서 다른 일을 하세요? 운동이 가지고... 아 운동... 굳은살이 있으세요? 어떤 운동을 하셨습니까? 아니 근데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... 기립균 강화 운동? 네. 목... 목 쪽이라서... 좀 웨이트를 하고 또 뭐... 아 그러시구나.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... 이거 좀 커버곡 이런 거 좀 잘하시는 거 있어요? 딴 데서 불렀다거나 하성훈 씨? 진짜요? 자기 노래 말고? 금요일에 만나요! 금요일에 만나요! 나중에 연락하세요. 네. 따로! 날 잡고 그거는... 1분 1초가 달콤해 이 여잔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배기겠어 계속해 주지